목포 구도심에는 우리 세금 500억을 투입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동네는 이렇게 빈집들로 넘쳐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남 목포시 부두입니다. 어선들이 정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출항 준비를 한다고 다들 분주합니다. 선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힘든 선원생활 안하려고 하죠. 이 동네는 유달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달동네 마을입니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서울하고 먼 지역일수록 시골에 빈집이 넘쳐납니다. 이 마을에도 보니까 빈집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목포 유달산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까지 저렇게 나와가지고 꼭대기까지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 오면 조명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통닭, 자파, 여기서 치킨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여기가 동네 사랑빵이었겠죠. 동네 터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래쪽에는 바다도 쫙 보이고 또 남향이 돼가지고 뒤쪽에는 산이 쫙 감싸고 아주 아늑합니다. 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저렇게 지나갑니다. 케이블카가 저기 바다도 지나가고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보면 이 마을에 있는 폐가들이 흔히 보일 겁니다. 여기 달동네도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 한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할아버지 한번밖에 못 봤습니다. 이 집은 지붕 전체가 다 날아갔는지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참 흉측스럽네요. 동네 한가운데 이런 폐가들이 여러 채가 보입니다. 여기가 평지 같았으면 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건데 여기 산비탈 딸동네라가지고 재개발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목포시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1만명밖에 안됩니다. 둘러보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매체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네 전체가 보니까 이런 빈집들이 7,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지붕은 남아있는데 이렇게 창문도 깨져 있고 열려 있습니다. 동네 길가 바로 옆에도 이런 폐가가 있으니까 밤이 되면 무섭겠죠.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여기는 빈집 천지인데 목포 구도심에는 근대문화거리 2.1km 조성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또 많이 썼습니다. 6년 전에 목포 구도심 쪽에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고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근대문화역사거리 그것 조성하는 지역에 땅을 26필 지나 사고 건물도 21채 전부 14억원치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 자기 명의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부동산 투기사건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 땅장사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명의로 한 것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 조카명의, 보좌간명의, 사돈의 팔촌 명의까지 빌려서 투기를 했답니다.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 집 투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 결과가 황당합니다. 그렇게 투기를 많이 했는데 딸랑, 벌금 천만원. 네, 웃읍죠? 도시재생사업한다고 집값이 3배, 4배 올랐는데 벌금 천만원은 뭐 그게 대수입니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부는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가지고 벌금 천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자료를 받기 전부터 자기는 페이스북에다가 목포에 나정 7기 박물관을 하나 짓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바람에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데 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할 생각하고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국회의원같이 유명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은 재판을 아주 관대하게 처리를 합니다.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이 법칙은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동안 무려 5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놨는데 여기 창원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도시재생 시켜놔도 막상 시내가 오면 사람도 별로 없고 상권도 다 죽어 있습니다. 토원족들을 먹여살린다고 또 우리 세금 50조나 흠망하게 날려 먹었습니다. 이곳 목포에도 근대역사문화거리 이것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500억이나 썼습니다. 처음에 거리 조성하고 개업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법 몰렸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한산합니다. 그런 사업하면 비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역 유지들 딱 우리 세금 빼먹기 좋은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창고죠. 폐창고인데 이거를 1억 7천이나 주고 목포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보수하는 데만 3억이 넘게 들었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거죠. 그런데 그것만 한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했습니다. 2018년에 5년동안 총사업비 30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개항문화거리도 만들어놨는데 참 우리 세금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총 800억의 우리 세금을 도시 재생한다고 썼는데 여기 이 마을의 집 보십시오. 이런 달동네에다가는 돈 10원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달동네 가면 항상 벽화같은게 보이는데 이 마을에는 벽화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도심 쪽에 가보면 적상가옥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15개 중에서 4개가 외진이 가지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땅 투기하러 들어온거죠. 이 집은 대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개가 나오지는 못하고 옆에 제가 지나가니까 옥상으로 뛰어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슝슝 지나가니까 약간 불안은 합니다. 마을에서 내려가면은 바로 바닷가고 거기 보니까 해변도 있고 또 스카이워크도 만들어놨습니다. 살기가 괜찮은 동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바닷가는 서리도 안오고 이제 날도 따뜻해지니까 야채들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농사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마을에서 내려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